아귀참을 잘 찍어먹을 자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상판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가지 소세지 설탕 소스가 되게 매콤한 맛이에요 호떡 소스 입니다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야챠 소스 슈지지지지않고 재밌어요 마시멜로우 새콤한 맛 오징어 오징어 단꿀 raised with a bit of eyeshadow 표고버섯은 좀 더 맛있네요 맛갈도 많이 만들어봤어요 스팸이크가 너무 좋아요 스팸이크가 너무 좋아요 스팸이크가 더 진하고 달콤한 맛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바삭바삭 단무지 오랫떡 뼈 손이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단무지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조금 더 맵고 바삭바삭 초콜릿 매콤하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야무새가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참깨 치즈볼 앙쌈한 고추냉이를 넣어서 넣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의 김치찜은 거의 다 먹지 않았어요 오늘의 김치찜은 김치찜을 준비했습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그리고 바삭바삭 밥이 아주 좋은ER 달콤해요 무기로기로 한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!! 끝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